남해군에 요즘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던데 이런 행사들이 많아져서 다른 소상공인분들에게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화이팅 해주세요 장애인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해 대 학생들이 남해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나이가 40에서 60 사이 계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애들이 실내에서 놀 데가 없어서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축제나 공연 같은 거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관광 손님들이 많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그 구치를 사기 위해서 오는 특징적인 구치가 남해군에서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남해 전통시장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기찬 남해 전통시장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이팅! 우리 남해군 택시기본요금 경상남도 10개군과 동일하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정이 넘치는 남해군을 만들어서 놀 수 있습니다 기여하시는 분들은 교육이라다가 그걸 철저히 해가지고 의민으로서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일 기름감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면세율을 쓰지만은 보조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놓고 바다에 나가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저는 다문화 가족인데 진정에 갈 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면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병영 시설 이런 것도 각 면에서도 건립을 해서 어린이들의 건강 정진에 도움됐으면 합니다 우리 부락에서는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다른 부락에서도 공동급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재선 축하드립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남해 만들어주십시오 남해의 먼 미래가 달려있는 해저 터널 시대를 잘 준비하는 그런 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해 군 발전을 위해서 힘껏 일해주십시오 모두가 행복한 남해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남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남해 군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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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